1. 우리의 타이밍 종종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에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는 나는 참 할 수가 없고 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내 자신은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이 할 수 있는 때다 지금이야말로 저로의 기회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을 타이밍으로 여기시고 저한테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는 이쪽을 그냥 접어버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접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접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 보검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인퇴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는 다 그냥 지나가버리고 나이 들어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안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너에게서만 출산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전에 약속했던 너의 큰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내가 참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될 때는 내가 그렇게 바래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내가 상황이 참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지금이 할 때다 이런 전혀 저하고는 맞지 않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돼서 사가리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이 제사장 사가리아라는 사람이 차례가 돼서 순번이 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장 8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반열,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리들이, 일반열에 이렇게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대략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수가 만 8천에서 한 2만 명 사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니까 이게 순번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1반열에서 누가 할까? 제비 뽑아서 하고 2반열에서 제비 뽑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분양단에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다 하다 보니까 평생 가야 한 번이나 두 번? 이 정도밖에는 순서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야 한 번의 기회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9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레야를 만날 기회는요 0%입니다 0% 이런 천사의 모습을 정말로 내가 함께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천사가 와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내 타이밍에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으로서 힘들었지 참 평생을 네가 얼마나 참 애썼냐 오늘 네가 당번이 됐구나 네가 그래도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사가리아의 상황은 정말 0%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0%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아주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갖고 펼쳐나시겠다고 하는데 사가리아가 들을 때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사가리아가 뭐를 들었을까요? 한번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드디어 들렸다 너의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시게 됐다 오늘 사가리아는 뭐를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간구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로마 제국 밑에서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충분히 돌아오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을 것이지만은 13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봐서 오늘 사가리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아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간구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응답은 젊은 날에는 이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을 때가 되니까 네 간구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중요한 걸 하나 보겠는데요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말은요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요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름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준 자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열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직접 불러 지어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뭘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줄 때는 역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누가 보험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도록 회개운동을 일으킬 자이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할 자이다 라는 것을 그 역할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막 우리가 한번 의인화 시켜보면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사가리아야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이 정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엄청난 나의 일을 앞으로 해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설레이고 가슴 벅찬 모습으로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을 전해서 그걸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가리아는요 그의 부인 엘리사벳과 상왕이 일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일평생 동안 아이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참참하셨어요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혈기 왕성할 때 하나님이 마연이라 아이를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키워서 더 훌륭하게 뭔가 더 좋게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젊을 때는 참참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말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서 아이를 갖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막 가슴 벅차갖고 그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할 일들 막 이런 거를 지금 사가리아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사가리아는 아마 표정이 이게 뭔 소리야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출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잉태, 출산, 이름, 할 역할까지 이미 기정사실로다가 태어날 거 다 결정하셨어요 이미 벌써 태어나 있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얼마나 잘 역할을 해나갈지를 지금 사가리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지금인가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누리고 잘 탄탄하고 여유가 있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으면 내가 참 창조적인 생각과 기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이제 하다가 지쳐갖고 힘도 빠져서 나 생각도 하기 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뭘 말해도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지금 나의 타이밍인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겠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나는 내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너무 이제 힘이 빠져서 너무 지쳐서 당신이 뭘 크게 이렇게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제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그게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하나도 제게 와 닿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가리아의 심장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제가 다른 일 그거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몰라 나중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코로나가 다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다시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면은 제가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준비된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 돼 있고 너 모든 것도 여유가 있고 너는 잘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꼭 말씀하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가리아와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시작할 타이밍이고 지금이 네가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가리아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이미 모든 아이를 낳는 그런 기능은 다 떨어져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사가리아의 반응은 바로 이랬었습니다 이 부부의 환경은 불가능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장 18절에 보면 천사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가리아의 반응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앞에 거를 일부러 원인을 먼저 말하려고 뒤에다 갖다 놨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었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도대체 천사께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거를 믿고 그걸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안 돼요 지금 환경이 엘리사벳이 1장 7절도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상태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계명과 규례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게 유대사회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약간 오랜 고대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대를 이어갈 남자아이가 없다는 거는요 그 사회 속에서 불명예와 수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하는 말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 루키에서는 결국 나움이라는 여인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참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자기가 살아갔는지 나는 이미 쓴 고통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나 소망이 없는 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럴 때 아이를 딱 줬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멋있게 더 잘해서 우리들보다 더 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를 만들 텐데 아니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이런 나이의 타이밍이 딱 되니까 응답하시겠다 아니 이게 무슨 연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잘 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힘들고 힘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할 마음도 안 생겨서 밑바닥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할 만하다 아니 뭐가 할 만해요 힘 다 빠지고 제가 가진 거 다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가려가 젊을 때는 그냥 계시다가 나이 늙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타이밍이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요 젊을 때 만일에 가능할 때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한 거예요 네가 만일에 그때 가능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젊을 때 다 아들이 생기고 아들을 다 요한이라 예수라 이름 짓고 다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무리로 살아갔다면 그럼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네가 그런데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이 계획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 타이밍은 지금 이제 제로야 바닥이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닥의 타이밍이 됐어 그런데 내가 이 타이밍에 시작을 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거란다 내가 내가 지금 이제 해나가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은 이 사가려 부분은 타이밍이 제로였어요 밑에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간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이 시작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펼쳐지면 그러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1장 20절과 연결해 보면요 늙고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사가려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성취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그 다음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늙은 사가려 부부에게 아기 소식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 없는 때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타이밍이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막 아멘이라고 앞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아멘이 안 돼 왜?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내가 지금 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앞뒤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뒤에도 보면은 20절에 뒤에도 보면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 성취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한 말 그대로입니다 사가려의 부부의 상황은 지금 적합한 타이밍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아주 적합한 타이밍 아주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 결국 이 사가려 부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 되고 시작되고 이것이 놀라운 큰 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타이밍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꺾어버려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면 뭐가 살아납니까? 나만 살아나요 안 되는 건데 괜히 말해갖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안 되는데 괜히 내 마음에 갑자기 설레임만 있었네 내 마음 속에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잠시의 반짝하는 그런 소망의 빛만 잠깐 있었네 내가 뭐가 되겠어? 빛도 꺼버리고 설레임도 꺼버리고 다 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려 부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부 특별히 사가려는요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말을 못하는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부한 나머지 결국에 벌루다가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몇 개월이 갔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니까 침묵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사가냐는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서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장 57절로 점프를 해가면요 우리의 타이밍은 이제 끝난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잉태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까지 선택했던 거 자기네가 자기네 타이밍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딱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데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을 지을 때 친척이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중에서 훌륭했던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냐가 정말로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갔지 않냐 정말 정말 온전하게 살아갔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원래대로 사가냐라고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주면 어떻겠냐 이 사가냐가 말을 못하니까 그 부인인 엘리사벳에게 물었습니다 1장 6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0절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메 우리 성경에는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래 원어보면 부정사, 영어로 말하면 no입니다 no를 갖다가 크게 대문자로 쓰고요 no 안됩니다 아니 지금 너희의 조상이나 너희의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의 기준인데 no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no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니네 가족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니?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실 것인 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꼭 맞는 타이밍인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닌 걸로 안 된다고 하고 이 타이밍은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난 몇 개월간 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보니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토기합니다 라는 게 이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자 하는 이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판을 가져오라고 63절에 말합니다 서판이라는 것은 나무판대기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왁스, 니스를 칠해서 만든 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뾰족한 철침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말을 못하니까 이름을 쓰는데 똑같이 요한이라고 딱 씁니다 다른 말 덧붙이지도 않고요 요한 이것만 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부가 지금까지 자기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이 세례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늙은 이 부부는 지금은 아이의 잉태나 출산이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타이밍이라고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이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던 저랬던 이거는 니네가 보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적합한 타이밍 21년이 하나님 당신이 펼쳐나가기에는 적합한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가리아 부부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속에서도 나의 타이밍이 옳다라고 계속 말할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면 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거를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내가 볼 때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멘으로 받을 것인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해 놓은 타이밍이 있어요 은퇴 뒤에 뭘 하겠습니다 은퇴 뒤에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퇴 뒤에 자기의 레저 시간을 들여서 레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겠다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가게 됩니다 예전처럼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고 회복되면 내가 그때서야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요 회복이 되면 더 성장하려고 거기에 많은 생각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타이밍이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타이밍 속에서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단 한마디입니다 나는 지금이다 나는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기도하시는 것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제가 이런데 이게 될까요? 저런데 될까요?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내가 우리가 가진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밑바닥까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내려간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타이밍으로 여기신다면 그러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21년 오늘 첫 주가 시작되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새로운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좋아진 모습도 좋지만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에도 시작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